에스직 그녀는 알게 안녕 여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렉있어요? 펜션 따님분이 댓글 달았다고? 펜션 따님분이 댓글 달아주시옵소서 펜션 따님분이 댓글 달아주시옵소서 펜션 100만원일걸? 펜션 따님분이 댓글 달아주시옵소서 펜션 따님분이 댓글 달아주시옵소서 하... 오늘은 진짜로 전설을 가보자고 와 내일 보자 내 방에서 숙제 민심 좋은데 와 글러 베그베어를 200마리나 처치하라 아 광고 표시 좀 이만 용사한테 인사받고 시작하자 저거는 차키는 이것 좀 그거 해라 차키 안에 있을까봐 저거 차 갖다 놓으면 그 안에 그 거기 있다 아 봤다 아니 이 씨발 아니 와 그거고 왜 내 그거 했노 요동에서 와 퇴출 당했노 와 와 내 요동에서 퇴출 시켰노 뭐 니 요동게이밍이었나 아 요동정벌이었나 어 근데 퇴출 당했노 와 미접속에서 퇴출 했나 예 씨발 사패새끼 뒤졌다 진짜 내가 한게 아니고 사패가 하는거다 사패 그니까 사패새끼가 한거 같은데 어 뭐야 새로운 패키지 나왔네 드래곤의 보석 패키지 이건 뭐야 보석 제작 비법서 이게 뭐에요 여러분들 그거 뭐 새로 나온거야 그니까 보석 디테이에 보석이 새로 났어 이게 이게 새로 났어 이거 5 6 만들면 존나 쎄져 어 개쎄져 아 이거 반지랑 귀걸이 이렇게 반지가 좀 만들기 힘들고 귀걸이가 만들기 좀 쉬울걸 맞죠 여러분들 아 저는 여러분 아마 디테일 좀 알죠 그래도 그래도 제일 재밌는게 뭔줄 아나 진영전 아 그거 내가 유행시켰다 아이가 아 진짜 내가 유행시켰다 아 진짜 내가 유행시켰는데 막 그 진영전 존나 재밌다니까 아 그거 내가 유행시켰다니까 뭘 네가 유행시켜 아 진짜야 내가 유행시켰는데 아니 근데 이거 잠시만 일단 나는 뭐 일단 내 스펙 스펙을 한번 볼게 아 난 스펙 필요없다 난 이거 몰빵이다 이거 몰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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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전설 근데 변신 카드가 맞네 전설 눌러봐봐 저 밑에 아 영웅 눌러봐봐 많이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없노 나 다 중복시켰어 어? 다 중복시켰거든 아 중복시켜서 없는건가? 근데 콜렉션이 짱이긴 한데 아잇 나는 무조건 전설 도전인가 전설 도전 무조건 전설 도전 희귀봐봐 희귀 희귀는 다 차있을거야? 와 희귀 7번 7개만 채우면 되네? 음 이거는 이거는 존다 많이 했어요 참마 그러면은 일단 근데 이 새끼는 레벨이 38이고 어? 마 내 레벨 반도 안돼도 부주라도 시키지 어? 나는 전설 원틀이냐니까 어? 마법인형은? 인형있나? 아 인형은 있지 전설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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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이가 어? 어 와 영웅 한마리 있다 아이가 이거 한마리 있네 어 근데 코로 아 코로말 코로 있네 코로 이거 좀 좋아 그래 코로 좀 좋아 한마리 있네 아니 난 저 무조건 변신 아 변신에 모든걸 다 투자했구나 아 좀만 기다려봐라 이거 그거 어딨노? 뭐? 드래곤의 보석 패키지가 이게 효율이 좋은건가? 이게 효율이 좀 좋아 아니 이거는 그냥 악세사리 그거 하는거잖아 악세사리인데 이거를 넣으면은 이게 그냥 존나 세져 그냥 보석 플러스 5 플러스 6박으면 개 세져 근데 그 빨대쪽 아이씨 뭐야 퇴종망고 이거 뭐고? 아아 하지마 아이씨 이거지 악세사리 필요없어 어 저 씨발 년이 아이디 안받구나 어? 우리 적고양한테 와그라노 아이씨 아이씨 아 내가 말해줄게 이런 새끼있지 내 아이디로 오잖아 그냥 몇 박에 바로 컷이야 아 진짜로 니는 와 근데 전설도 오잖아 아 나 전설도 오잖아 나중에 마지막에 할라구 어차피 이거 하면 한 번 넘었잖아 아 그때 할라구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니 일단 여러분들 깔끔하게 저는 백만원만 현질할게요 아 이거 왜냐면 두 장은 뽑아야되니까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아니 뭐하게 아니 백만원 현질 뭐하게 변설도전 변신? 어 어 아 변신하게? 어 아 깔끔하게 와 근데 이 새끼 전설도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지? 네번했다 아이가 네번 아 저는 변신뽑기 올인이에요 예 야 근데 네 개면은 네번했어 몇 번 더 하면은 그거지? 전설이 몇 번이죠? 한 20개인가? 20번 해야돼 맞제? 아이씨 돈이 없노 지금 이거 뭐고 아니 왜 아니 이 새끼 통장에 돈 한 푼 없네 아니 이거 와일러 카카오페이로 해봐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카드가 6개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잔액 부족이 4개고 어? 오케이 어 됐네 음 아 이거 진영전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아 근데 진영전이 꼴잼이긴 한데 아니 그니까 진영전으로 이거 지금 그걸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어? 좀 약간 이거 진영전으로 이걸 좀 늘려야되나 말아야되나 쓰읍 하아 아니 이걸 정하자 잠깐 정지해봐 뭐 전설 변신 도전 할거야 아니면은 진영전 할거야 이거부터 정해 전설 변신 도전을 하려면 두장을 뽑아야되는데 어 그니까 안나운스도 있잖아 백을 질렀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진영전으로 이제 아 불리고 아아아 맞네 맞네 그럼 그럼 그게 낫겠다 그렇게 깔끔하게 하자 헤디야 잠시만 헤디 옵에서 와리 처산는거 저거 어? 헤디 우리 클랜이잖아 삼십이이이이이이 아 20만 아아이거 얼마짜라 하게 야 근데 이거 휘기만 해도 현금 10만원이야 알아 어 이게 전설이 여러분들 현금 2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영웅진현정 이거 10만원짜리야? 아닐걸? 10이야 이거 더 비싸 아니야 10만원 아니야 이거 10 아니야 여러분들? 어 이거 더 비싸 이거가 25만원일거야 아 25가 야 이것도 존나 세네 희귀도 25만원짜리 그거야 이거 존나 세네 25만원 나 10인줄 알았어 25야 25 빨간게 내가 알기론 90일거야 그거 100만원 넘을텐데 어 90에서 100일거야 전설이 250이고 익시말리 닌 무슨 교폐 아 이거 다음 경기가 응 난 무조건 익시지 그리고 그거 봐봐 이거 밑에 그 그 그그 이전 경기 이전 경기 봐봐 밑에 부터 봐야 돼 파уш Tschū 파주을 많이 떴잖아 빨x5 파파 무조건 파지? 익시지 익시야 자기시뺌 아 근데 여기서 아까 좀 마지막에 빠이 떴네?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이거 보면 돼 관전 관전 파잖아 지금 기울었단 말이지? 이전 경기 눌러봐 파 떴지? 무조건 익시야 무조건 익시야 무조건 익시야 익시티움이야 무조건 익시티움이야 아 근데 익시가 1일 것 같긴 한데? 응 응 응 응 아 무조건 익시라니까 나 이걸로 존나 많이 땄잖아 어? 뭐가 NS 남순이고? 스페이스 해놨나? 응 아 근데 이거 스페이스 하다가 이렇게 되던데? 그럼 뭔데? B 누르면 여기로 가죠 스페이스만 눌러 아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 이거 마우스로 해도 돼 니 마우스 눌러라 그렇게 막 큰 차이나 아니 NS 남순의 말레이네 아 근데 이거 NS 남순이 요동정벌 아이가 요동정벌 저저저저 뭐고? 어 저 여러분들 이거 한 장이 25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존나 큰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림 안 터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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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봉준아 왔잖아! 깔끔! 내가 말했잖아! 압도적이잖아! 깔끔 깔끔! 개발났잖아!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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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천세도전! 너무 깔끔! 일단 돈 복사! 돈 복사 한 번 떴습니다! 일단 무조건 천세도전! 나이스! 이러면 8000원 얻나? 두배 두배 두배! 아니야 두배 아니야! 그냥 거의 1.9배야! 거의 1.8배던데? 그래? 18000원 일단 2만 골드? 일단 만은 깐다? 음.. 그래? 어 만은 깔아야지 만은 깔고 하자! 깔고 하자! 이게 존나 안전판이긴 해! 네가 하는 게! 이게 안전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장비는 좀 잘 뜨거든요? 장비는 좀 잘 뜨는데 이게 여기서 좀 안 떠요! 장비 잘 떠? 장비는 좀 빨간 게 잘 떠! 나 장비 한 번도 안 까봤어! 아니 그게 잭팟이 잘 안 터지고 장비는 이거 그 그림 있지? 방금 이거던 거 이게 좀 잘 떠! 소리 이제 나요? 형님들? 소리 작아요 커요? 이거 이거 이거! 장비는 저게 잘 떠! 그니까 변신이랑 그 인형이 좀 안 떠 이게! 이렇게 많이 넘어가! 커요 작아요 형님들? 아 여기서 한 장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불 한 뿜어라! 불! 아니 근데 불 뿜는 거랑 상관없지 않아? 불 뿜으면 이게 히든으로 바뀌지! 아~~ 어어어어 아 근데 히든이 존나 쓰레기던데? 아 근데 씨발! 맘 벌써 다 없어졌네! 아 지랄! 아니 맘 벌써 다 없어졌네!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아 좀 그 천천히 좀 이게 좀 함세라! 어어? 어? 아 아깝다 아 근데 요즘 이거 잭팟도 잘 안 터지지? 잭팟 근데 터질 땐 존나 많이 터져 그리고 히든도 연속 4번인가 5번 터져 링고 하는 거 봤어 어 죽죠? 맞죠 여러분들? 히든이 연속으로 뜰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버그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아... 아... 와 이거... 아 돈 복사하면 되잖아! 아 돈 복사하면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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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거 잘못하다가 인생 존만하는데 진짜 어? 아...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아... 벤투스커로 이거 존나 애매하다 나는 어... 나 이거 너무 애매하다 그리고 이전 경기 봐봐 와... 나 이거 카쿠 걸었을 것 같은데 엘키... 엘키넴이 이겼네 이... 궁룰은 벤투스야 이거 이전 경기만 봤을 때는 벤투스인데 더... 난 코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럼 니는 맘대로 해 오 한 번 가 흑 흑 흑 흑 흑 헤라 엘 엘에스 남순 아... 이거 지명... 아... 아... 아 무조건 이겨야되는데 어 뭐야 기폭주 뭐야 나 이까 코러 지렸다 와 씨 코러가 이길거 같았어 아 나 이거 벤투스가 이길 줄 알았거든 무조건 난 무조건 코러가 이길거 와 뭐야 아 개발랐는데 그냥 뭐 좀 하래 아 이거 익시로 바로 갈까 어? 한번 익시말레이 만원짜리로 해서 이정경기 한번 이정경기는 이런거 익시말레이 내려봐 내려봐 밑에도 봐야돼 어 나쁘지않아 익시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근데 남았을 때 아 할까? 응 저 일반 누르고 맥스 누르면 된다 위에 여기서 한 번만 더 뜨잖아? 그럼 이까 ㅈㄴ 좋은거야 어 1.8배네 아 근데 이거 형님들 저 궁금한게 얘가 이걸 하고 있는거에요? 그치 어 하고 있는거지 그니까 얘가 제일 처음 건걸걸? 그래서 제 아이디로 뜬걸? 에네스 남순 계속 오른쪽 볼 빨간거에요 이번엔 좀만 더 좀만 더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점납 벌렀다 나이스 몰라 몰라 아직 몰라 크릴 터지는 몰라 나이스! 크릴 먼저 터졌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뭐야! ㅅㅂ 어 존나이 말이 안되는데? 복사다 아 좋았어 아니 이거 두명이 누르면 좀 빠른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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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땐 그냥 잘 고른거 같은데 아니 근데 아까부터 그냥 아이씨 피발련이야 아까부터 근데 개발은은 많이 단판 뭔지만 일단 보자 개발은 수준이잖아 아 아 이거 무조건 크로커 다 있는데 아 근데 봉준아 나 아까 봤는데 지금 돈복사됐잖아 너 한번 가 가고 싶은데 이루가 아 근데 저 아 역배일거 같기도 하고 한번 해 나가 싶은데 해 일단 팔아 일단 팔아 일단 팔아 아이템 그거 가서 그리고 저 일반 위에 이거 누르면 된다 이거 누르고 어 어 판매 시간 없담아 20초다 아 이거 안할란다 아 뭔가 이새끼가 이길거 같애 아 느낌은 얘로 가는데 뭔가 이새끼가 이길거 같애 아니 근데 잘 커트했어 깔끔했어 아니 그러니까 크로커가 이길거 같긴 한데 뭔가 이새끼가 이길거 같애 근데 항상 이거 안갈면 이기는거야 이제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거 역전이다 역전이야 봐봐 아 잘 끊었네 와 안가게 잘했네 와 잘 끊었네 아 아 나 이거 오해 말래야 이길거 같냐 남선 반대쪽 무조건 승리다 나 이거 삐라스 아 진짜야 이거 남선 반대쪽 무조건 승리야 이거 나 삐라스 확실하나 몇개 제작 안했나 응 취소됐대 응 아 됐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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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오늘 김봉준 감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이 나쁘지 않아 이거 하아 그나 드라마 가능 하아 화배 서라스마 어 이새 해왈 극 하아 해봄 몰라 몰라 박빙이야 개박빙이야 이대로만 가면 되니 크림 안 터진데 놔 아 몰라 나잇! 나뿐이 안돼? 나잇싸! 도와 뭐야! 나잇싸! 나잇싸! 별풍선 2천5백개가 없는데 어디 터졌나 아니 이거 한잔 2천5백개 아니다 어? 어? 으odor 익치대 크로커넌 걸려야겠다 이거 안한다 어우 착 z온나 잘하는데 아잇씨. 깔끄만 잘할까 어دم estabil 오! 진짜 나쁘지 않은데 와아아 jerarto 145백개 하하하하핳 added 햇흐흐 잠시만 아 상관 wiel 어 요동 그거 어디있노 니한테만 있지 태연이가 알고있다 bunker 배 grammar 좀 들어야 되는데 북은 뭐 좋은거 깔쌍한거 없나? 어? 아 3만 안돼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 바로 나눠갖는게 3만짜리가 그 영웅인가? 아니 전설 밑에꺼 3만원짜리 있어 3만원짜리 있어 그게 3만이라고 보자 마.. 아닐걸? 맞나? 그건 10만원짜리 이거잖아 응? 이거 얼마고 어? 3만이네? 응 근데 이게 3만이고 이게 10만원짜리 이거 근데 따면 6만이긴 해 이거 따면 6만이야 아 근데 이거 아 이건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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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감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그래 그래 아 근데 오늘 복릴리 감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이게 요동이야? 몰라 어 이거 이거 틀면 안되는데 멜론 멜론 멜론이 틀어 어 그런거 같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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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형이 형이 만든줄 알았는데 원래 있던거이야? 원래 있던거야 이거 하고 내가 잭팟 터졌어 아 진짜? 이 잭팟을 존나 잘하는데 아 이 깔끔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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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잭팟 하나 못하자 아 잭팟 아마 먹자 진짜로 잭팟 한번만 제발 두 장만 뜨면 됩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잭팟도 필요없어 그냥 두 장만 뜨면 돼 제발 두 장만 뜨면 됩니다 잉? 빨강! 아 두 장만 먹으면 전설 도전할 수 있는데 아 그럼 전설 도전 존나 깜짝하게 하는 친구 아 빨간 번쩍이 안 뜨네 아 전설 도전 개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아 산만 안 남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산만 이것도 돈벅스가 존나 잘한거야 산만 하다가 저 한 번에 나락갔어요 진짜로 2만 5천대 한 번 저거 그거 할게요 너무 안 뜨는데 오아 아이 나 파란 카드 떴어 파란 카드 와 이거 두 개 떴는데 아 나 잭팟 뜨는 줄 알았네 아 나 잭팟 뜨는 줄 알았다 아 될 때 됐는데 아 저기 안 뜨고 2박 5천대면 그거 할게요 어 어.. 리셋! 나 잭팟먹은 차례가.. 아니 지켓 사람 존나 많아졌어 근데 여기서 다 그거 하던데? 나 여기서 잭팟 던졌었거든, 첫 잭팟 계단 계단! 간다! 아.. 잭팟 하나만 터졌어 어 아까 연속 2개 떴는데 존나 아깝다 아 그러게 나 3개 뜨는 거 아니까 잭팟 뜨는 거 말고 2개 뜨는 건 처음 보네 2개도 뜨구나 아 제발 잭팟 하나만 뜨라 뜰 때 됐다 뜰 때 됐다 너만 준다 지금 3만원 썼다 거의 아까 만 해가지고 히든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 아.. 잭팟도 잭팟인데 빨간 봉기를 쳐야 되는데 나 2장만 있으면은 지금 딱 되는데 아.. 히빨 이거 근데 원래 변신이 잘 안 떠요 여러분들 아.. 아니 근데 장비는 잘 뜨나? 진짜로 장비는 좀 잘 뜨긴 해 근데 그만큼 비싸지 그니까 천 원이.. 어 이거 두 배잖아 아.. 너무 안 뜨네 큰일 났네 아이고 남한성독님 변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히든이라도 한번 싹 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히든이 무조건 파란색이던데 나는 아니야 아니야 빨간색 많이 줘 많이 줘? 어 빨간색 많이 줘 아.. 아 이거 왜 길러 그럼 이제 싼 만한 걸로 틀어버렸다 아니 일단 이걸로 계속 가보자 아 이거 X잔데 아니 X발이잖아 아니 X발이 안 뜨러니 아니 X발이 안 뜨러니 아 이거 큰일 났네 빨간! 아 X발이 돈 다 있는 것 같다 아 X발 아 X발 돈 벌써 다 녹았다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돈 막사 돈 막사하면 돼 돈 막사하면 돼 돈 막사하면 돼 아.. 아 근데 아 너무 안 뜨는데 아니 심각할 정도는 안 뜨는데 아 이거 실패하면 또 X발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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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무조건 카쿤인데 리몬 카쿤? 아 근데 7승 4패라가지고 이.. 이정경규 봐봐 비트 아이 X발 난 이건 걸러 너무 애매해서 걸러 나는 너무 애매해서 걸러 나는 니 감 믿어라 아 오늘 다 맞췄다 아이가 남순 반대 가나 남순 반대 진짜 이것까지 맞춰 미친놈이다 아 이 정도면 왜 이렇게 터졌다 ㅈ나 애매 쾌쾌쾌쾌쾌쾌쾌쾌쾌 ㅋㅋㅋㅋ GOOD 크리 x3 크리x4 크리 아 잘다 이거 아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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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dés겠다 아 잘다 아 escri 시발! 으아아아아아아악!! 시발! 아....되었댔네? 아 잠시만 아 X댄다 씨발 아니 이거 일단 합성해봐 안돼 합성은 진짜 아니 그니까 이거 다 일반이나 이런거 다 합성해봐 아니 합성은 진짜 안 나오던데 파란 거 번쩍 아니 파란 거 나와봤자 이거 의미가 없는 게 아니 아니 은근히 많이 떠 나쁘지 않아 한 개? 와 이거 두 개 다 뜨면은 도전이긴 한데 이거 안 뜨던데 아 이거 두 개는 절대 안 떠 두 개는 절대 안 뜨고 하나만 떠도 대박이야 아 나 하나만 떠도 대박인데 아니 근데 두 개는 안 떠 두 개는 절대 안 떠 아 두 개는 절대 안 떠 이게 원래 진짜 확률이 존나 낮아요 여기서 아 봐봐 이씨 빨련 왜 이래 빠겠네 이씨 빨련 아니 그게 아니고 기다려봐 내 아이디 지금 로그인할 수 있나? 아 이건 뜰만한데 이게 안 뜨네 와아 아 이씨 이발 년 아니 이씨 이발 여보세요? 아니 어 태연아 DK 내 아이디 그거 로그인하셨나 지금 여기서 어 어 그 아이디 비번 보내봐봐 그 아이디 비번 보내봐봐 누구? 니도 알잖아 하나 둘 셋 어 어 아씨 아 아 하 진짜 짜증나네 아 하 지금 아이디 비번 바로 보내내? 어? 엉엉엉엉 아 나온나? ㅆ밥 아이디로 하면 되나? 아 여러분들 제 아이디는 랭커에요. 랭커!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부주 3패가 키웠지만 제 아이디는 여기 루안너 서비스 랭컴이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어차피 니 전셀도장 안 할거잖아 마이 마지막에 안다며 뭐? 나는 진영재 형 그 말 빨간걸로 한다이가 아 진짜? 그래 돈 복사한 다음에 장비 한 번 해야지. 아니 그.. 전설 몇 갠데? 응? 그 도전 몇 갠데? 전설 도전 한 번 할 수 있는데 아니 이 ㅅㅂ년아! 한 번 가지고 뭐 말 같지? 나 4번 했다니까! 아니 나도 너처럼 하면 다섯 번 이상 할 수 있었어. 근데 왠 줄 알아? 아니 한 번 같은 소리 안 하네.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 컬렉션 알아? 아 알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는 다 컬렉션에 박았어. 아니 그니까 한 번으로 말 같지 않았네. 아니 컬렉션으로 박았어. 내가 보여줄게. 난 키우는 계획이라.. 진짜 제 아이디가 랭커거든요. 쟤가 몇 대 때리면 애들 다 죽어요. 야 니 녹스로 와나! 64? 아니 녹스 아니야 저거 저거. 뭔데 녹스라매? 아 니걸로 안해. 똑같지? 그냥 똑같네. 아니 아.. 아니 그거 하지마.. 아니 장비 어차피 다 뽑았잖아. 나 장비 빨간색 아니야. 아 진짜? 그리고 내가 지금 나도 이거 얼마나 센인지 몰라. 근데 사피형이 진짜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 야 이거 로그아웃 어떻게 하는데? 뭘.. 이거.. 내.. 내꺼 로그인 어떻게 하는데? 아 근데 이.. 시발! 나 모르면 모른다 이래. 아무거나 마지지 말고. 응.. 뭘 모르노 이 시발이야. 어 엄마 할 줄 아네. 로그아웃. 로그아웃 어딨나? 여기 있잖아. 어데? 했나? 새로운 로그인. 어데? 어데? 아니 이.. 아니.. 로그아웃! 로그아웃! 아니 그 게임 안에서 로그아웃 하면 된다 이거? 아냐 여기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야지. 그거 내려봐봐. 로그아웃 없나? 아니 뭐.. 뭐.. 없다니까. 이게.. 놔봐. 이거 이거. 이거 맞는데? 이거 없잖아 로그아웃이. 이거 맞는데? 구글 로그아웃! 좌측 상단! 뭐라노? 게임 들어가서 화면 나오는 거야. 바로 로그아웃 할 수 있다고. 그래. 있다니까. 해봐. 그럼 해봐. 2.. 2.. 2.. 2.. 2.. 거기서 로그아웃! 아 로그인 할 수 있어. 여기서 로그아웃 할 수가 있잖아? 서버 고르기 전에? 응? 응 할 수 있어 봐봐 장면 2가 로그위 하기 전에 그거 할 수 있거든 해봐봐 아니 그거 하지 말라니까 뭐? 장비? 아니 근데 난 장비를 맞춰 난 키우는 아이디잖아 지랄하고 약간 어? 난 키우는 아이디를 내 아이디를 랭커라니까? 너 나한테 몇 대만이면 바로 죽어 전설 그걸 해야지 전설은 나중에 해야지 마지막 날에 그럼 어차피 한 번 밖에 안 하잖아 그걸 뽑아놔야지 두 번하게 뽑아놔라니까 진짜 깔끔하게 난 키우나 아니 그 저거 그거라니까 아니야 난 키우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씨바 그거 저 두 번이나 해야 되잖아 로그아웃 있잖아 저거 이러면 내꺼 로그인 되는거 아이가? 왜? 아닌가? 다른 계정 추가 아니 저거 그 카드 아니 보자 뭐? 변신 그거 아 내 아이디는 완전 아니 달라 보여줄게 내가 변신 두 개 되게 해야 돼 근데 이 씨발련은 무슨 지가 키운 것도 아니고 아닌데 아 내 아이디잖아 아이디 자부심이 내 아이디잖아 이거 뭐고? 그 들어가가지고 7호 치면 된다 7호 눌러라 이거? 응 깔끔하다 깔끔해 응 2번 해봐 됐나 응 자 제 아이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레벨 61입니다 61 F11 2 2 2 2 2 2 2 2 3 2 3 3개 있네 3개 3개 밖에 없네 와 근데 이거 빨간거 만들어놨네 투구는 있고 활도 플러스 7이야 활 저거 껴서 저렇게 존나 멋있는거 아니 이거는 변신카드 아 변신이지 어어 변신카드고 지금 보면은 마우스 왜이리 느리나 나 원래 느리겠어 나 컬렉션이 거의 다 있잖아 어 그러네 나 거의 다 있어 비슷한데? 말이 없네 합성 눌러봐 어? 합성 눌러봐 아 딱 한번 할 수 있네 어 한번 한번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공속 90에 방어 108에 이거 존나 센거에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니 바이아도 없는데 뭘 한다고 아 이제 충전하면 되잖아 기다려봐봐 포로드 베르미아 아 자사 돌려봐봐 어떻게 때리는데 봐봐 공속 이거 존나 빠르겠네 어 개빠른거야 이거 존나 센거야 지금 어 이거 존나 센 이게 지금 몇 층이죠 여러분들? 1층인데 이거? 어 혼돈의 루멘탈 1층인데 지금 니가 있는데가 어디지? 난 저으으 밑에 있지 왜 미스가 와 이랬더니 이거 던전으로 가야됐나 형들? 이거 존나 공속 개빠른거야 그리고 랭킹 있는데 랭킹 보면은 31등이잖아 그냥 내 캐릭이 전체 31등이야 루안나 서버에서 맞아? 어 이거 나오잖아 랭킹 아니 저 족구 저격수 저분 3인데 봐봐 너가 어 요동정벌? 응응응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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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에 생각보다 불사파가 넘사고 우리 클래스에 불사파님들이 약간 좀 말해줄게 불사파님들이 그 요동정벌을 아주 귀여워해 아 진짜 아기 다루듯이 우리가 지나가잖아 아이고 요동정벌 왔어 귀여워하셔 어? 아니 저 그거 먹어 우편한거 먹어 아 쪽집 근데 왓충전 적대라고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번 붙어보는걸로 알고있던건데 적대가지고 그냥 발리는데 그냥 한번씩 한다던데 형들? 아닌데 왓충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기런들한테 욕 존나 처먹네 와 싸우고 있는데 정신 차르라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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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이거 이거 어떻게 가지? 던전 어떻게 가지? 아니 던전 아니야 이거 말고 밑에 밑에 어떻게 가지 여러분들? 근데? 뭘 밑에라오탠가가 애들 때리면서 내가 얼마나 센지 내가 보여주.. 보여줄라고 존나 센거야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와 아이 씨..발견아 와 왜 그니까 이거 필드로 간다는거 아이가? 여기야 좀 늑대인간으로 가라 아니 물정령 막 45 그 48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새끼 근데 이 레벨은 딱 존나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네 31등이라니까 서버에서 아니 그니까 31등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사람이 없잖아 이거 아니야 던전 같은데 있어 아니 이게 던전인데 애들이 와야지 싸우지 원래 여기는 여기 왔네 근데 요동이네 마 헤디야 헤디야 불사파 나보고 벌레라는데? 불사파가? 어? 필드 어디로 가는데? 여소도 PK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걸까? 엘디야 이천 이 sc 초보 말X같이 하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아까 내가 그 처음에 있던 데 있지 내 자...자사 하던데 응 그런데말하는건데? 줘봐 말 X같이 하네 아니 아까 내가 그 처음에 있던 데 있지 내 자사 하던데 응 그런 데 말하는 건데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런 데 아니야 맞네 죽여보자 무슨 소리고 그니까 30을 초과할 그거 감옥으로 강제한다고 PK 어? 이거 X나 세잖아 방금 맞지? 이런 데 들어가야겠다 여어는 여러분들 여어 그거 안 되잖아요 PK 안 되잖아요 여기 PK 안 돼? 될 걸? 여기 PK 안 되죠 여러분들 던전은 PK가 안 된다고? 던전은 PK 돼요? 응 야 어디로 가서 정영탑은 된대 정영탑은 된대 그래 정영탑 말하는 거야 줘봐 어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 4층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나보다 모르노 여기가 정영탑 4층인데 진짜 X나 세 애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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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구만 어? 아니야 여기 원래 원래 사람 X나 많아 텔 뭐 어떻게 하노 나 한 번 이거다 이거 이게 텔이잖아 아니 순간 이동 주문서도 모르나 어? 이거 마을론 한 거 아이가? 방금 응 아니 즉시도 정신이 있냐 양학이나 처하고 다니니까 적대가 벌레 보듯이 하는 거 아냐 적대를 해야지 병신아 4층 다시 봐봐 흠 아니 내가 싸 패가 물정영탑이가 응 아니 바람정영탑인데 아 물정영탑으로 가라고 바람정영탑 맞네 흠 줘봐 이교도 4층을 가래 이교도 4층은 없지마 이교도가 없다 바람이 물이래 아 바뀌었네 아냐아냐 이거 맞아? 이교도 4층 맞아? 그냥 진영전하면 안되나? 어? 기다려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라고 그런거지 없는데? 아니 그냥 진영전하라고 그 말로 좀 가봐 3층에 사람 많다고 티현아 그 진영전 그 빨간 과게 충전 좀 해라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 어 어 적태강기 죽여봐봐 아 알았다잉 It's too bad 오오오오 OOh 이게 나야 그냥 뭐 며팔에 바로 죽잖아 어? 설마 세긴 하네? 개 세다니까 근데 텔 탄건데? 뭐가? 아냐 죽은거야 죽은거 아이가? 이 새끼 왜 나.. 또라이가 아니 왜 길드웅끼리 싸워 개발한다니까? 미스가 개마이트잖아 아 이거 족밥이라니까 얘가 나를 먼저 때렸는데도 엔에스 남순 그거 알지? 족구형이야 너 맨날 죽는거 알지? 때리면은 저 새끼는 몇번 컷이라니까? 이거 어딨어? 음.. 어.. 존나 세긴 하네요 개 세다니까 니가 충전해봤나? 뭘? 디케이 충전하는게 왜 충전하면 되잖아 그치 충전 눌러서 난 이거 한번도 안 눌러가지고 흐흐흐흑 흐흐흑 나 이걸로 충전 안되더라 웨 그.. 바깥에서 아니 어떻게 충전을 못할 수가 있지? 존나 세지 근데 응 개 세다니까 어? 이거 얘네들은 죽이면 안 되지 않아? 와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니 여기가 좀 그 뭐냐 그거야 경험치를 잘 두는데 근데 적대 간 게 아닌데 패면 막 피 아이가? 이거 뭐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여러분들 작업장 아이가 죽이래 다 죽이라 와 와 아 죽여도 된대 아니 씨X 저 새끼들 죽여서 뭐하노 와 3층으로 오라잖아 3층 한시큰방 한시 응 야 이거 한심이야 요거 어째 한시고 성태형 성태형 불사파랑 여드네 완전 적대라고? 불사파가 지금 짱 아이가? 불사파가 없네 맵을 눌러라고 맵 아이씨 한시 저 저 한시 응 아이씨 집 충전 중이야 잠깐만 여러분들 와 아니야 뭐 그 아까 뭐 그거 하나 하던데? 공격된다 어 여있네 죽여봐봐 뒤에서 와 존나 세잖아 이게 말이 안된다니까 이건 업데이트 말해보려 아 충전해야 돼 또 없나 어 아 근데 유에디가 뒤에서 도와줬다 아이가 아니 유에디는 약해 생각보다 그렇게 세는게 아니야 지금 스킬도 지금 다 안올렸잖아 보이나 불사파 또 어딨노 불사파 또 어딨노 한시방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이 얘 말하였던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니 한시를 가라고 하는데 그니까 아까 이 잡은 애가 한시에 있었던 공격대 들어가래 공격대 공격대 참여를 하라는데 그게 뭐고 공격대 들어가봐 콜방을 가라고? 요 말하는 기가 어 맨 밑에 맨 밑에 어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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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 코박이 개봉미사일 들어가봐 들어가봐 요 들어왔잖아 어 됐네 됐네 그래 정문이야? 저기로 가란다 요동 브라운드 따라가봐 응 니 바람의 나라 안해봤나? 바람의 나라는 마우스로 하는게 아니라가지고 아 근데 이 시발년들아 야 야 야 집집집집집 아우 나를 공격해 얘네들 뭔데? 집! 뭐고 들어왔네 한시들어오라는게 다굴치려고 들어오라는거였네 아니 이 시발 길드장이 시발 위험이 와글러 나 이거 충전해 주고 충전해 주고 사피형이 다 키우는거야 아니 이게 길드가 와 언니 어떻게 이게 길드가 어? 아니 아니 한시에 저기다 해가지고 갔는데 길드원들이 닭을 치고 있노 마 이거 충전 어떻게 한다 아 이 새끼 야 우리 길드가 그리고 3이야 루안나 서버에서 했나? 할 줄 알겠나? 아니 이거 지문이 이거 태은이 지문도 돼있는데 이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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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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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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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지문도 돼있네 어 됐네 지문 두개네 어 이거 몇번 주문장 야 다이아 몇번 주문장하면 그거 빨간거 알수있죠 여러분들? 어.. 하하 하하 4천원이니깐 5,4,20 4,7,28 4,8 8 8 8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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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할게요 여러분들 야 아니다 아니다 안되나 또 된다 안되나 셋 아니 만원짜리로 해라 뭘 와 3만원짜리로 아니 이거 3만원 한방이 있다 아이가 아니 한방으로 끝난다 아이가 아 내 믿어라 내 승부사다 아이가 나 이걸로 나 이득본사람이야 아니 씨발 80만원으로 한방을 한다고? 어 와 아니 맞나? 아 나 이거 나 이걸로 이득본사 아 나 보여줄게 승부사가 뭔지 보여줄게 봉준아 감안했어 나 몇번 충전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지 어? 잠만 5번 했나? 5 6 아니 미친놈이야 어? 왜 아니 와 와 나보다 답답하네 처음 본다 아이씨 우편함 우편함 가서 그거 봐야겠다 우편함 가가지고 그거 볼 줄 모를 것 같은데 6개 6개 2번만 더 하면 돼 음 아 근데 이 새끼 내가 저번에 봤는데 60이었는데 61밖에 안됐네 아이디 아이디 X같이 키우네 아니 원래 고렙일수록 그거지 X나 높지 아니 안올라간다고 와 경험치를 뭐 작게 주겠지 아니 한 3일전에 60이었는데 61밖에 안올렸다 아이가 레벨업이 원래 고렙 때는 힘든데 어? 요즘 X같이 키우죠 사페 형들 이 새끼 안되겠네 아니 근데 사페형 코인 꼬는거 진짜가 뭐 진짜가 몰라 와 웃는데 뭐 안한가보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 코인한다는 소문이 있대 아니 근데 그 형 뭐 지금 메디 저기 꼭대기에 있다는거 그 진짜가 뭐가? 아니 메디블럭이라는 그게 있어 종목이 있는데 어 그 진짜냐고 모르제니 몰라 이거 또라이인가 전화해보면 돼 이제 일단 내꺼 로그인하자 그니까 내가 알기로 2억 물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친구 어 355층에 2억 아니 잠깐만요 미친거 아냐? 또라이야 이 새끼? 아니 그거 뺄 수가 없는게 355층에 있잖아 팔았다고요? 아니 지금 메디 110층인데 355층에 있다니까 아니 이 형 원래 그렇게 많이 안하는데 그니까 2억 넣었으면 지금 마이너스 1억 3천이야 와 이 새끼 또라이니 어쩜지 씨발 배그를 그렇게 열심히 하대 요즘에 아 팔았다고 말했어 아 1억 보고 팔았다고? 아 아 1억 아 1억 보 이거 마이너스 얼만데 마이너스 1억 아 아 그걸 손절을 할 수가 있어? 와 진짜 개 또라이네 이 새끼 그렇게 강심장 아닌데 그니까 내가 사페형 그니까 맞죠 안팔았죠 말이 안 돼 그 형 1억을 어떻게 손절하노 그니까 손절 절대 못할걸요 근데 지금 그거 마이너스 73%일걸 아니 나 사페형도 사페형인데 그 형 좀 있으면 결혼한다 아이가 그니까 아니 그 오기가 뭘 했을텐데 됐다 가자 바로 가자 봉진아 바로 가자 아니 그 하 아 나같은 승부사는 이거 바로 한방이야 봉진아 어 야 이 뭐야 그거 맞잖아 그거 응 맞잖아 나 나 승부사는 바로 한방이야 이거 완전 90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나간거고 어 지나갔어 다음에 아 이건 무조건 익시야 아니지 아니 진짜로 아니지 봉진아 아 아 무조건 익시인데 저거 아 봉진아 봐 아니 아니지 된거다 된거다 아니 이걸로 해야지 아니 무조건 익시인데 나 저 엔트 해가지고 한번도 이긴적 없는데 요즘 근데 엔트가 좀 쎄 나쁘지않아 내 엔트한테 어 뭐고 코르피인데 코르피인데 아 하고있네 지금 익시가 이겼단 말이지 2연속 이길 리는 거의 없어 그리고 엔트가 요즘에 좀 쎄 어 그리고 풍단구간이잖아 봉진아 어 보여 풍단구간이란 말이야 이런거 보고 보고해야되는거야 그래서 엔트 할거야? 어 나 무조건 엔트지 어? 나 무조건 엔트야 이거 보면은 아니까 이게 이게 있어 보면은 그리고 요즘에 엔트가 좀 쎄 엔트 또 안나왔나 봐봐 엔트가 이겼잖아 오즈대 오즈 존나 센거 알지 엔트가 쎄다니까 엘키넴한테 젖고 엘키넴한테 한번 젖고 엔트 이거 무조건 익시지 엔트 롤러 마 90만원이다 진짜 제대로 해라 아 진짜 제대로 해라 나 이거 키우는 아이디야 이거 두번 먹고 전설조들 한번 빡! 하고 어? 동북선에서 가자고 빨리 눌러 됐어 나이스 봐봐 내 익씨가 이겼어 아니 아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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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뭘 몰라 아 이랬다 역전 많이 당한다니까 아 역전 안 당해 아 지랄 아 씨발 X 됐다 이거 뭘 X 돼 익씨가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와 3만을 먹네 봐봐 내 말했잖아 익씨라고 어? 내 익씨라고 말했잖아 너무 좋다 보기가 너무 좋다 깔끔하다 깔끔하잖아 너무 깔끔하다 무조건 익씨라니까 바로 바로 여러분들 아 놀래라 아 놀래라 뭐 사기 먹은 줄 알았네 전화할 뻔했네 어? 재밌다 재밌다 어 하 5만 6천 골트 한 번 연속으로 가는 거야 아 진짜? 나 같은 승부사는 바로바로 가는 거야 아 아 왜 개그 계속 이거 이걸 또 안다 아니 이게 바로 동복사야 아 쫄면 안 돼 이런 거에 절대 익씨가 연속 3번 나왔단 말이지 거기다 크로커다이드야 봉준아 이건 크로커가 이길 것 같기도 하다 익씨가 연속 3번이야 어? 아 근데 아 모르겠다 나 이거 나였으면 넘겼다 이건 누가 봐도 익씨야 어? 눌러 아니 이게 그게 있다 한 번 꼬우는게 있어 아 꼬우는게 있어 아 밑에 음 크로커 터지면 이겼다 어 역전했다고 했어 너무 좋다 어 크로커 터진다 너무 좋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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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깔끔하다 어 됐다 크림만 터지면 크림만 터지면 크림 익씨 한번 가자 그렇지 너무 좋다 봐라 봉준아 이게 바로 승부사야 어? 말했잖아 봉준아 어? 이거야 됐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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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180만원 땄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벌써 180만원 땄어요 연속 3번 여기서 만약 익씨가 또 나온다 그럼 틀어야돼 그럼 틀어야돼 그럼 틀어야돼 와 씨 자 8.5만 3만 골드 충전했는데 8.5만 골드에요 지금 엘키덴대 오즈잖아 이거는 봉준아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답 나왔어 뭔데 고급나무로 와 아 필요없어 이거 어차피 비슷해 그냥 답이 나왔어 벌써 음 벌써 나왔어 모든 사람들 엘키데미라고 하잖아 근데 이전 경기를 보면은 지금 엘키데미네 아니지 밑에 두번 뜨고 빨에 한번 뜨고 지금 파파가 좀 많이 떴단 말이지 전적 봐봐 그리고 최근전적 어 최근전적을 보면은 4승 7패 7승 4패야 옆에 한번 뜰 때 됐잖아 어 그리고 요거 보면은 깔끔하잖아 너무 깔끔하잖아 어 어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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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кр Vision 덕 coo · 여기서 크리 타지우면 무조건 역진이야 봉준아 이번엔 eff 더 craos 됐어 자 크리 또 있지 여기서 크리 한 분 만 더 뜨면 역전이야 크리 뜨지 않아 여기 역전이야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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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잖아 으아하하아하 으아아아하 하하 이여 ah 아아아아 야 10만 골드인데? 자 10만 골드입니다 여러분들 10만 골드 와아 자 타임 여기서 이제 승부사인데 끊을지 안 끊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말레이덱 크로크 아 이건 너무 애매하다 이건 카드 깔려 이거 너무 애매하다 이건 진짜 애매하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애매하긴 하다 아 진짜 너무 애매하다 끊어라 아 진짜 애매하다 아 진짜 애매하다 끊자 끊고 한번 가자 봉준아 한번 가자 가자 깔끔하게 가자 걸으자 걸으자 뽑기 가자 장비 가자 장비 남들 다 맞추는 거 맞추면 뭐하노 애매한 거 맞춰야 승부사지 자 일단 11만 골드에요 여러분들 동복사 와아 미쳤네 씨발 7만 골드 했습니다 동복사 7만 골드 했고요 와아 줘봐 아 이거 좀 꺼줄게 응 장비로 가자 날 키우는 아이도 내가 장비로 가는 거 맞아 장비가 맞나? 어 장비 그 장비가 동복사가 돼 이것도 잘 뜨면은 2만? 어어어 참 짜이 슬 그뒤 Russell 빨강 뭘 넣는 cé Bal강이야 genre 우오 insider 야오 섹 깔끔하잖아 너무 깔끔하잖아 자 일단 벌써 이특봤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특봤고요 이만골드 근데 이게 처음에 뜨면 이거 뭔데 카라바제의 영웅장비 장비 한 개 뜬 거야 아 진짜? 장비 한 개 뜬 거야 벌써 빨간 거 뜬 거야 벌써 그리고 이게 야반데 저번에 닝구형이 여기서 연속 4번 히든 뜨더라고 떴잖아 우와 이거야 이거 무조건 연속 4번 뜹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연속 4번 떠요 전설 아 X됐는데 전설 빨강 아 X됐다 한번 할래? 이거 여기 빨강 어 아 X됐어 빨강 뜨면 베스트고 전설은 거의 안 떠 니가 해 이거 아무리 안 눌러도 빨강이야 와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야아아아 자 봉준아 또 뜬다 이거 또 뜬다 이거 무조건 떴떠 무조건 떴떠 여러분들 자 히든 야반데 이거 연속 4번입니다 무려 연속 4번이야 떴잖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다 이거 버그 아니에요 버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 아 니가 한번 해라 봉준아 니가 한번 해라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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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전설 많이 뜨고 나이스 깔끔하다는 너 여유롭게 눌러 봉준아 여유롭게 눌러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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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장비 세개!!! 벌써 장비 세개 미쳤네요 자 한 번 더 떠 봉진아 한 번 아 여유롭게 눌러 또 떴다 앗 까매 오 삼 연선은 뭐냐 이러면은 아 근데 이번과 아야 이거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계속하자 계속하자 떴다 와아!!! 떴다 아 근데 이게 안토 와 cX이 이게 안토?! 아 cX돔 아 이게 안 떴네 와 나 뜬 줄 알았어 방금 떴다 아 뜰 때 됐어 아 봉준아 여유롭게 눌러 4번까진 줘 그 다음엔 잘 안줘 내가 알기로는 여유롭게 눌러 어 너무 좋다 깔끔하다 아 좋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해 아 아 이거 많이 좀 봤죠 6번까지 줘 6번까지 줘 많이 좀 6번까지 줘 아니 근데 씨.. 와 나는 안 떴 ㅈ같은거 장비가 이게 잘 떴면 이거라니까 봉준아 하아 씨 와 근데 개이득봤네 진짜로 벌써 개이득본거야 말이 안 돼 와아 아 씨 아 잭팟까지 뜨면 대박인데 진짜 아 아 너무 아쉽다 여기는 잭팟도 잘 뜨나? 아 잭팟도 나쁘지 않아 불안풍부터 됐는데 아 잭팟 뜨면 개대박인데 아 여기는 잭팟 잘 안 떠요? 5번 줬나 지금? 지금 4번 정확히 7만까지만 할게요 정확히 7만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지금 판대기가 좀 좋아서 아 아 이거는 잭팟은 존나 안 뜨네 와 근데 이거 씨바 돈 존나 순상나가네 천원이라가지고 금방 다 근데 이거 개이득봤어 지금 벌써 아 아깝게 아 이거 첫번째 썸 잘 뜨던데 출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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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잘 안 뜨네 아 빨간색이 원래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이렇게 뜬 것도 말이 안 돼 히든 하나 줄 것 같긴 한데 히든이 근데 개잘 뜨네 초반에 처음에 뜨면 저렇게 뜨더라 처음에 아 진짜 아예 안 뜨면 안 뜨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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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여기까지 하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아니 그 뭐고 장비 다 안 파나? 아 까야지 까야지 우리가 까야지 이 씨발 년 또 어딨는지 모르겠어 응 찾아야지 아니 까면 이거 뭐 나오는데? 내꺼 뜨면 대박이지 내꺼 뜨면 대박이야 지금 내가 있는게 활 쏘는 새끼 뜨면 되는거지 가죽 뜨면 돼 지금 내가 투구, 갑옷, 활 있거든? 나머지 다 뜨면 돼 나머지 이 상태에 본 상태에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기속인데? 나이스 장갑떠다 시발 장갑떠다 형이 맞는 장갑이야? 내 장갑이잖아 내 장갑이잖아 시발 축 장갑 축 장갑인데? 이거 축이야 축복받은 와 어 그러네 이거 그거잖아 그냥 그거고 축복받은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축이면은 이게 물리팔 마법팔이잖아 응 아마 77인가 66인가 이게 존나 말이 안되는거야 지금 아아 시발 투구 해라 봉준아 투구는 이거 팔면 돼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업글 한번 하고 하면 돼 와 아니 이거 근데 와 업글 안 업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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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바르고 이거 업글도 이거 6들수가 있거든 이거 맞죠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거 기속이다 이거 못파는거 아이가 못파나 어 기속은 못판다 원래 기속 바람이랑 똑같나보네 이만을 못팔려요? 이만을 팔릴걸? 팔려 아 기속도 팔려요? 어 팔려 이만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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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벌써 힐 아 벌 MissouriHDD 진짜 힐 자기꺼 아니면 사용불가리를 뜨네 어차피 팔려 아ㅋㅋㅋ 어차피 팔려 uniquely 심한 오 축복 아 이게 그런데 이것도 축 아이가 이것도 축에 6축이래 아 이거 축에 6축이래 축에 6축이래 축에 6축이래 와 존나 잘 뜬네 있는 거 2개 떴다 아니 왜 이게 하필 이게 뜨냐 다 나 강화부터 할까? 응 아 근데 잠만 이거 이름은 다른 거 같은데 아니라고 사피형한테 물어봐야 돼 맞아 똑같은 거 보여 저 6자리잖아 맞아 맞아 어 이건 그냥 그거고 이건 와 축복박은 거신에 가 장갑 4강까지 하고 4강에 축복 쓰면 돼 크루아야 맞아 여러분들 거신이랑 하온이랑 뭔 차이에요? 형님들 이건 거신이고 이건 하온이거든요 아 3강에 축복받는 거야?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거 하자 아니 형 이거 스태드도 한번 봐봐 이거 이름이 다르거든 뭐 일단 이렇게 보면 돼 아 항온이 최상이에요? 축복받은 거신의 장갑 아 가져 축복.. 아 이것도 다르네? 어 아 항온이 최상이야 아 이건 무조건 익혀야 되네 어 어 아 항온이 최상이구나 아 나 강암부터 하자 이거 뭐야 똑같은 건가? 형들? 나와봐 나와봐 축복 그 옆에 거 옆에 거 이건 3강부터 바르면 돼 방어 강화 그 옆에 거 뭔데 이거는 일반이고 이거를 발라야지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어어 3에서 축 바르면 돼 3강까지 해 일단 3강까지 하고 어 3강까지 하고 와 어 그게 뭔 소리야 아니야 장갑을 제가 끼일 거라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맞잖아 어 잠마 잠마 이거 아까 보라색 그건 뭔데 어떤 거? 보라색이 뜨마 몰라 아니 뭐 아니 보라색이 뜨마 이거? 어 아 저주 저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서 잘 뜨면 몇 가지 뜨죠? 6까지 뜨나요 여러분들? 아 한 번 뜨는데? 어 4가 제일 낮은 거고 응 6까지 뜨죠 여러분들 맞아 맞아 6 6이 짱이야 6 맥스가 6이야? 맥스가 6이야 7,8수 되는 거잖아 아냐 무조건 성공인데 4가 최저고 6이 4,5입니다 어 가사 봉준아 가자 난 근데 이런 거 존나 잘 뛰어 응 가보자 가보자 6두면 대박이야 5만 떠도 대박이야 아 6둔다 근데 음 5만 떠도 대박 잘 봐라 나이스! 어 너 개 잘 떴는데? 나이스 어 너무 좋다 어 깔끔하다 오늘 잘 뛰었어 아 지랍다 잠깐 거의 다 축복이다 와 미쳤다 이제 냅두래 저거 어 이거 냅두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강화 발을 팔 필요 없이 그냥 팔면 되죠? 투구 비교해보라고? 거신의 가죽투구 저거 봐봐 8,8 8,8,2 똑같은데? 응 거신 거신이라서 어 8,8,2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어어어 팔아서 이거 다시 돌립니다 어 팔아보라 팔줄 모르자 이걸 어디서 팔더라? 나와봐 아 거긴가? 아 거래소가 아니고 어 여기 상점 가야된대 내입 상점 아 npc 할 줄 모르자 아냐 내가 알아 여기 여기 근처인데 잡파 상황이 아니죠 아 여기 누가 길막을 인상 아 아냐 이 가야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엠비씨가 없어 맞지? 제접해야돼 제접 제접도 할 줄 모르나? 맞아 맞아 이 시발 뭐 할 줄 아는게 하나도 없네 진짜 와 개잘 떴다 근데 미쳤다 아이 깔끔하잖아 와 진짜 개잘 떴다 말도 안된다 저거 3개 팔면 또 시빌만이야 봉준아 2 4 6 아닌데? 지금 7만이잖아 13만이잖아 저해봐 저해봐 아니 지금 2만 이득봤어 이렇게 뽑고 봉준아 어 그러네 2만 이득봤어 아 근데 형들 저 궁금한게 있는게요 이거 있잖아요 투구 있잖아요 5 되는거 축발라가지고 5 된거잖아요 근데 축이 존나 비싼거에요? 형님들 아 투구 강화하고 팔자 맞죠? 그니까 제 말은 이게 6 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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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전하자 일단 아니 근데 강화 축 바르는게 비싸요? 축 싸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6 도전하고 안되면 그냥 팔면 되는거지 어 맞다 맞다 음 깔끔하다 내가 가볼게 3부터 맞죠 여러분들? 이거 4인가? 3 맞죠? 아 그냥 어쩜 팔거야 어쩜 팔거야 추구 얼마에요 근데 여러분? 추구 얼마 안해 어 추구 얼마 안해 어 추구 얼마 안해 잠만 아니 잠만 이거 저주 바르면 될걸? 기다려봐 아니 근데 저주 바를거면은 저주는 비싸요 형님들? 아 맞는데 저주 바르면 되네 5에서 저주는 못바르잖아 대가리 좋네? 아 아 저주 바르면 3 되는데 아 3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축을 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축 사면 돼 축 어디서 사죠? 거래소에서 사나? 축이 근데 얼마에요? 축복받은 야 이 씨발레나 축을 받았나 축복받은인데 와 맞잖아 축복받은 어? 축 축 아이 축이 이씨 와 아이 와 축이고 축축하나 이씨 아 비싸네 아 마 씨바마 우리 지금 이득받다 지금 300만원 이상이 높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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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정도 가격인거 알았으면 난 팔았다 그냥 무게가 아니고 방어구잖아 방어구 맞죠? 여러분들 응 아니 저주 한번 쳐봐 거래소에서 저주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저 저주 쳐봐 저 있네 맨 밑에 메모리 없네 어 없네? 좋대다 씨발 싸피한테 개쌍이 없듯 아니 근데 말해줄게 봉준아 나와봐 이거 지워봐 어 아니 저 저주 쳐봐 아 이 씨발 병신같은 새끼네 이거 아 귀하네 아 뭐 상관없어 근데 아 우리 개이득 봤어 이거 무조건 6강 써야되는 아 개이득 봤어 지금 벌써 이미 이득 봤어 내가 해볼게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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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면 돼 아 아 진짜 그냥 개 병신같은 아 괜찮아 괜찮아 인민히 득 봤어 인민히 득 봤어 여기서 축 한번 더 더 할 수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될 건?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 5에서 6으로 도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터지잖아 방어가 터질걸? 터져 그냥 이거 2만원도 못 버는 거야 아 아 2만원도 못 버는 거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이게 이게 제일 깔끔해 아 잘 뛰었어 가자 봉준아 너무 좋다 아 이미 이득 봤어 아 근데 개이득 봤네 아 이미 이득 봤어 장갑이 뜨네 와 장갑 5가 야무지네 봐봐 아까 우리 11만원 했잖아 지금 벌써 10.. 아 이거 다 뽑고 12만원이야 와 와 씨 오 아 안 뛰어라 아 근데 이방 너무 느낌 없는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가 바꿔도 돼 바꿔도 돼 너무 깔끔하다 응 아 난 습관적으로 덜 씨들어간다 어 장비가 이게 동복사도 돼 잘 뜨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장비를 좀 뽑아야 돼서 형 근데 그거 무기는 있는 거잖아 무기는 있어 무기는 있어 아 근데 아까 두 개를 띄었는데 투구랑 옷이 떠가지고 와 와 근데 이거 천원짜리라서 나이스 와 이게 안 돼?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았다 봉준아 너무 좋았다 깔끔하다 음 좋다 아 깔끔하다 오케이 아무거나 빨간 나이스 나이스 이미 이득이야 이미 이득이야 이미 이득이야 아 이거는 대충 카드 영웅 준하고 아니 아니 근데 원래 파란색도 말이죠 아 그래? 초록색이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카라바조의 영웅 장비에요? 그거 원래 그래 그거 원래 그런게 아니라 그거 왜 카라바조가 뭐냐고 그건 뭐 DK 운영자한테 따지라 아니 카라바조의 뜻이 뭐냐고 몰라 저기서 근데 전설 나온 사람 있어? 있어 링고형 전설 떴는데 저기서 전설 나왔다고 뭐 나오는데? 근데 상자를 주는게 아니라 조각을 줘 아아아아 조각을 줘? 조각 주더라 그래서 차라리 빨간이나 음 조각 음 아 잘뜬다 너무 좋다 잭밥 뜨겠다 잭밥 뜨겠다 나이스 아깝이야 여기서 빨간색 쳐가지고 그냥 온전한거 바로 조각말고 뜨는거 있나? 있다 장비 줘 아 그래? 어 아 씨발 나 너무 전설에다가 그냥 변신에다가 그냥 몰빵해놨네 나는 그래 이게 장비가 이게 돈복사고 된다니까 거기다 착팩 떠봐 개이득이야 여유롭다 공연 너무 여유롭다 이제 2만원 썼다 어 어 아 근데 이거 조금 잘 뜨네 응응 너무너무 여유롭다 잭밥 한 번만 주자 와 근데 이거 무기 잭밥은 개이떼겠다 뜨기만 하면 뜨면 무조건 이득이야 팔기만 해도 개이득이야 아 조각 많이 뜨면 좋아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만들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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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히든이 존나 잘되긴 하는데 형 해볼래? 아 아 아 한 번 출대됐는데 음 정황 너무 잘 너무 잘 된다 아 근데 이 방 잘되는 방인거 같은데 아닌가 나가야되나 아니 이러다가 짹판 한 번만 주면 돼 짹판 이 방 잘되는 방인거 같은데 나가기 좀 하신거 같은데 왜 안 뜨노 아 이 정도면 잘 뜨는거 아니야? 원래 장비가 좀 잘 떠 아 그래? 한 개씩 뜬다 응 나갔다올까? 한 개씩 뜬다 한 번씩 마꾸고 일단 여유롭게 하자 이거 좀 팔자 팔자 아 아 이거 초록색 팔아도 많이 되구나 응응응 이거만 팔아도 개이득이야 음 음 아 이거 근데 잭팟 한번 떴으면 좋겠다 잭팟 한 번만 제발 장비는 그러니까 해수율이 존나 좋네요 응 근데 전설은 진짜 드럽게 안 뜨는데 아니 저기 그 뭐야 변신? 어 변신이 존나 안 뜨잖아 변신은 진짜 아예 안 뜨네 걔 안 뜨 걔 안 뜨 어 어 장비 한 개 만들 수 있겠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뜰 만한데 어 두 개만 뜨네 첫번째 턴 거의 틀던데 잭팟은 저거 다친거 3개나오면 딱 잭팟인데 와 조각 존나 많은데? 몇개지 조각? 지금 뽑은거만 해도 한 8개에서 10개 되거든요 오 나 좋너무 아닌데 가자 자리 바꿔도 되고 아 근데 아까 히든을 너무 많이 찍었다 맞지? 이거 틀다가 개존망하지 않았나 아잇! 낫! 아아! 와아 이거 개단!! 개평존망 아 근데 색밭 ㅈㄴ 아깝다 아 괜찮아 뭐 여유롭다 초록색 땋다 빨강 가자 빨강 아 좋다 빨강 빨강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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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희대 올 빨강이야 아 나도 장비할걸 왜 장비가 ㅈㄴ 재밌어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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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복사 무조건 하고 해야 돼 3만원 남겨놔야 된다잉 아 근데 80만원으로 이렇게 한거면 개이득이다 아니 개이득이야 지금 이득 ㅈ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돈복사 해가지고 80만원으로 지금 300 이상 봤어 3만원 남겨놓는다잉 1만원 남겨놓은다 3만원 남겨놓은다 3만원 남겨놓은다 3만원 남겨놓은다 장비는 잭팟이 엄청 안 뜨긴하네 장비는 잭팟이 엄청 안 뜨긴하네 장비가 뜨면 대박이야 장비가 뜨면 대박이야 10번이잖아 그것도 똑같이 10번이지 다BERG innocent 짭팟ście 잭팟 assume 줄때 됐는데 거기 ampe 뭐 다 ace 아 진짜? 나이스 변신이랑 인형은 10번이잖아 20번이야 20번이야? 20번이야 과감 아 근데 조각 존나 많긴 한데 아 계속 두 번만 딱 그거 되네 뒤집히는게 아 근데 원래 잭팟이 좀 뚫기 힘든데 뜨면 대박이야 어? 아 이거 아 찬뽕이 싹 뜨면 좋긴 한데 원래 1,3,4 막 이런 식으로 어어어어 조각 20개 장기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번만 더하고 조각 몇 개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2번 2번 오 팔면 되잖아 아 팔면 되네 아 놀래라 팔면 돼 팔면 돼 저것도 다 팔았더라 봐봐 몇 개 있는지 봐봐 뭐가? 조각 몇 개 있는지 14개 14개 14개에다가 진영전 먼저 해 아니 이거 남았잖아 봉준아 이거 진영전 다 하고 나서 한 번에 다 까야지 이거를? 이거 두 개 그니까 진영전 어차피 먹으면 더 돌릴 거 아이가 맞아 맞아 진영전 여기에서 좀 잘 됐거든 조각 19개 있다 내가 한 번 봐봐 14개 14개 아 잠만 내가 원래 들고 있던 것도 있잖아 응 16개 아 하나네 한 개 모자라 와 한 개 모자라? 응 아 이거 무조건 선 그러니까 이거 그 해라고 진영전? 응 안 하고 그냥 다 까던가 그냥 라쿠대 안 하고 그냥 다 까던가 뭘? 이거 하지 말고 아 이거 돈복사 해야지 돈복사 해야지 아니 여러분들 계속 상자 까라고 하시는데 상자에서 장비 조각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와 계속 까라고 이거 어차피 다 하고 나서 어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이걸 두 개를 찾고 응 아 팔면 되니까 팔면 팔고 그냥 좀 가자 아아아아 그 다음에 3만 남겨놓고 진영전 나자 응 그게 깔끔해 간다 없는 거 제발 제발 아아 갑옷이 와 이래 많이 나오노 와 또 축복받네 하아 하아 한 번 더 아 근데 갑옷이 존나 많이 뜨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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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보다 전사건 어 전사건 팔아라 일단 팔자 팔고 팔고 어차피 6이기 때문에 응 황혼 아니지 거신이지 아 이 팔고 돈복사 돈복사 됐잖아 벌써 됐잖아 응 줘봐 내가 할게 응 3만원만 남겨놓는다 응 돈복사가 말이 안돼 이건 그모 아 잭팡 하나 만들 수 있어 아 현빈 1개 만들 수 있어 아 젠다 세졌다 진짜 거의 다 아잇 아 잭팡 한 번만 장빈이 이제 두 방은 의미 없어. 이제 이제 주.. 엇! 처음에 좀 벌 뜨던데. 두 번? 아 세 번 더 하고 안 뜨면 바꿔야겠어. 아 근데 이거 빨간색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구먼. 왜.. 아니 거의 안 나와. 근데 나올 때도 있어. 와 근데 야 잭팟 존나 안 주긴 한다 맞지? 잭팟이 존.. 지금 저희가 거의 지금 여러분들 11만에서 한 5만 까고 5만 골드 까고 그다음에 13만 골드에서 3만 까지 까고 10만 골드를 깠는데도 안 나오네. 우리가 지금 10만 갔나? 어 그 이상 깠어. 10만이면 돈이 얼마고? 10만 골드면은 3만 골드가 80이니까 40이니까 240만 원치? 거의.. 다이씨! 나이스! 이게 안 된다! 와! 시발 이게 안 된다! 근데 힌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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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되네! 워씨에 bara 좋아다네 아 이게 안되네 아 형들 진짜 좋아 빨강 한 번 show 어 좋다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아 너무 좋다 깔끔했다 어우 너무 깨끗 깨끗다 어우 좋다 봉준아 너무 좋다 우리 깐 거 벌써 또 이득 봤다니까 딸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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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씨바 잭팟인 줄 알았는데 무조건 잭팟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도 처음에 2개 드길래 아 근데 한 번도 안 주네 나 무조건 잭팟인 줄 알았는데 와 처음에 진짜 많이 뜨는데 처음에 개많이 뜨는데 진짜 형들 아깝네 나이스 이미 득 봤어 이미 득 봤어 응 와 이게 안 된다고? 아 정말 아깝다 이거 마지막에 빵 떴으면 대박이네 저희가 3만 골드로 충전했는데 아직 3만 골드도 못 썼어요 여러분들 그러네 다 공짜에요 다 공짜 딱 3번만 더 안다 음 이게 바로 진영전이야 마지막 간다이 응 장비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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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바로 간다 음 바로 까자 장비 보관함 음 밑에 어 이거 다 판다 있다 어 싹 다 팔아 고급도 팔고 음 좋다 파랑도 팔고 이거 찾고 영웅 찾고 응 좋다 아아 잠만 잠만 하나만 더 아아 이거 찾고 하나 맞더라 이거 어째 조합하노 이거 하는 거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사피형하게 놔두자 아니 와 이거 뭐 오래 걸리나? 아니 오래 안걸리는데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아니 어느 걸 해야 일단 이거부터 하자 아 이거 이거부터 하자 간다이 상대부터 가 제발 아 아 아 아 축이 존나 많이 뜬다 근데 원래 축이 이렇게 많이 떠요 여러분들 아 근데 안 뜬다 팔고 다시 돌리자 응 이게 어딨나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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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아쉽네 이씨 경험치 복구? 저 아까 죽었나요? 아 저 눌러봐봐 복구에 복구 5.8만 어 근데 잭팟 한 번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오네 그니까 아 잭팟 한 번만 뜨면 되는데 아 아 아 아 일단 장비 두 개 맞췄어요 여러분들 벌써 장갑이랑 하나 맞췄지 오늘 아니 조각 있잖아 조각 조각으로 맞추면 되잖아 그거는 아 아 내가 원하는 거 만들 수 있는 거야? 어 랜덤이 아니라 근데 그 대신 그건 아니지 축복은 아니야 무조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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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도 떠요? 아 축도 나는데 아 그럼 해봐 해봐야지 뭐 만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뭐 만드는 게 나아요? 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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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2,5은 뭔데? 망토 지금 하라는데? 저 파괴방지 어 근데 저거 좀 많이 모아야 돼 아 이거 2번판은 돈 복사가 안 됐는데 그냥 진영전에서 돈 복사를 해야 돼 아 진영전에서 하면 되지 아 근데 조각 말고 한길 줄 때가 됐는데 안 주네 와 진짜 잭밭 다 안 뜬다 잭밭 존나 안 뜬다 아니 그 봐봐 뭐? 나와봐 망토를 하라는데 그냥 망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동복사에서 어차피 장비 뽑을 거잖아 그리고 상자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아 일단 해봐 일단 응 응 응 마지막에 하는 게 나아 마지막 아 맨 마지막에? 응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기 돌리다 나오는 거 말고 마지막에 못 맞는 거 만듭니다 그러네 자 일단 만들자 응 일단 만들고 완전 그 최.. 태초마을로 왔네 응 아 마 개이득 봤다 아이가 아니 그러니까 태초마을로 왔다 아이가 아 마 개이득 봤다 아이가 라코드 엔트 너 엔트 못 믿지 어 한번 간접.. 아 최.. 전접 봐봐 아 근데 이거 7승 4패드였어 존나 애매하다 어? 근데 저 두 번 이겼네 정배로 가도 나쁠 거 같기도 아 괜찮을 거 같기도 엔트가 지금 2연승 했네? 엔트 엔트 응 빨리 해야된다 할라만 어 10초까지 해도 돼 3연.. 어 다 이겼는데? 근데 한번 털어질 때 됐어 이거 먹어야 돼 이게 바로 승부들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이겼어 말이 안 돼 제발 본박스 한번번 다 아 씨.. 아 근데 이러다 역전 많이 돼 아 많이 지고 있는데 이러다 크리 터져가 역전 많이 돼 ống1 어 나쁘지 않아 으아악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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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너무 좋다 말이 안 돼 한 번 더 할 건 없애 아 마 승부 사이가 아 한번 더 하려나 그래 내가 봤을게 으음 하아 아 맞다? 어 잠깐만 뭐가 안팔렸는데? 뭐가? 팔아봐 아 한개도 밖에 안된다 다 팔아프래 그냥 1번 눌러도 또 팔아 아 팔면 돼 좋아 너무 좋아 깔끔해 이거 다 팔아프죠 하아 좋다 너무 좋다 이기는 없다 아 기념 59000원 스쿼드 대 커러를? 응 이거 최근전 일단 사봐 봐봐 전접 봐봐 몰라 5순 6패다 6성 5패 근데 이게 아 뭔가 스쿼드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너무 그건데? 파란 줄 가던가 파란 줄 가던가 아니 파란 줄 가지 아니 씨발려나 아 막 눌러라 이거 밑에 보면 내가 이따 설명해줄게 이기면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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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비슷해 이러다 역전 많이 떠 막 그랬으면 돼 그래 떴자나 봉준아 떴자나 여기서 그래하면 더 뜨잖아 봉준아 뜨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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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아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악! 이말로 나왔어! 야 지겼따! 깔끔하지마! 야 개 질였다 이거! 야 이거 바람성 무사지! 왜냐면 이거 너무 그거였어! 밑에 보면은 파랑이 연색이 거의 없었어. 응. 바람아. 8.4만!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멈춰라! 아 일단 보고! 이거 원지 보고! 말래야돼. 아이씨. 이거 무조건 킹시이기 나와네? 쟤건 전적하고 전적. 무조건 킹시야. 5승 6패인데 6승 5패. 그 다음에 보면은 아 이거 한 번 더 가야 돼. 맞아? 아 나 믿어. 봉준아 나 봉준아. 아니야 믿어. 응. 무조건 익시야 이거.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아 취소됐잖아 이씨. 어? 줘봐. 아 나와 나와 나와!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아 이거.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빨래야 돼. 줘댔다. 그걸 눌러야 되겠지. 아 좋됐다. 빨리. 아 됐다. 여유롭다. 아 무조건이야. 아 무조건이야. 믿어. 아니 근데. 인마 와여서 살고있노. 아 네. 약간 애매하다 이거. 아. 존나 애매하다. 아 진짜 모른다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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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쳤는데. 자 오늘 숙제. 진영전 질 때까지 갑니다. 한판 질 때까지. 어떤데. 맥스 맥스. 1반. 1반.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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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 봐봐. 존나 애매하거든. 7승 4패 4승 7패. 이거 옆에 한 번 뜰 때 됐네. 옆에 한 번 뜰 때 됐어. 옆에 한 번 뜰 때 됐어. 옆에 한 번 뜰 때 됐다 이거. 아 근데 왜 이렇게 세 보이냐 얘. 옆에 한 번 뜰 때 됐어. 뜰 때 됐어. 7승 4패에서 4승. 8승 4패. 이거는 약간 좀. 너무 너무 많이 갔거든요. 근데 벤투스가 원래 공석이 존나 느려. 됐다. 크리 터졌다. 응 한 번 크리하면 더 터지면 역전이다. 크리하면 더 터지면 역전이야. 여기서 크리하면 더 터지면. 아 근데 친 것 같은데. 아 좋다 씨. 그니까 이 씨X야 그냥 뽑기하지. 그냥 병식 같은 새끼가. 동준아 이제 1패 했어. 동준아 이제 1패 했어. 내가 원래 근데 스쿼드를 더 좋아해. 벤투스가 공석이 존나 느리기 때문에. 네. 아 역병 없을 때 됐는데. 아 지금 얼마 있네. 8만. 숙제 7분 남았는데 뽑기. 5만까지만 하자. 빌이 너무 좋다. 진짜로. 5만. 그리고 마지막에 하면 되잖아. 인정하나? 5만? 5만까지만 하자고. 아니. 하지마 경쟁적으로. 아 이것만 보자. 아 누군지만 보자. 누군지만. 아니. 마지막 숙제 할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적만 봐봐. 아니 너무 애매하다. 뽑기 5만까지만 해. 말년아! 이 씨X년아. 아 이거 오준데. 아 아니야 아니야.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2만까지. 아 나 이거. 아니라냐. 아 오준데 씨X년아. 나 무조건 오준데. 나 이거 간 다음에 전설 갈부를 했어. 무준야. 어? 다음에. 저거. 뭐야. 다이아 남겨놓으면 좋잖아. 마지막 방송할 때. 좋은데. 이게 승무사야. 진짜 미친 새끼. 아 이게 승무사하니까. 무조건 오자 이거. 무조건 오자. 왁왁. 봉준아. 좋았다. 봉준아 너무 좋았다. 봉준아 너무 깔끔했다. 음. 너무 깔끔했다. 깔끔했다 봉준아. 가자. 뽑기. 딱 5만까지만 뽑겠습니다. 오케이. 아 5만까지만 가자. ㅋㅋㅋㅋ 질여다. 아.. 잭팔 한 번 나가자 다른 노래 좀 들어봐라 나 이거 좋은데 이거? 잭팔! 아! 말려라! 아! 아! 나이스 잭팔! 아! 미쳤다! 미쳤다! 김공준! 김공준! 나 남의 것만 맨날 나 남의 것만 잘 뽑으면 돼 가자! 담배 한 대 싸 피자 어! 어! 마! 어? 내 담배야 돼 나 이거 그냥 에픽해 나 이거 다른 거 필요해 형 거 필요해 형 거 없나? 밖의 밑에다 잃지마 이거 그냥 파란 것만 써도 개 득이야 홍준아 어 깜놔! 가생님 어! 방향 너무 좋다! 마! 잭팟을 띄아삐네! 와! 근데 어떻게 잭팟이 뜨냐? 와! 나의 오늘 숙제까지 야무치네 응 어 빨강을 한.. 하.. 한 두개 벗으면 진짜 개 득이긴 한데 이거 진짜.. 어! 바람 뭐야! 방금 망골드야! 아니 근데 빨간색 뜨긴 하네 아 여기서 아! 아 그래? 어 근데 조각으로 뜰 거 아니야? 조각도 뜨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떠 장비도 이거 파랑만 잘 떠도 14만 골드 이상 본다고 아 진짜? 어 지금 파랑 개 잘 뜨고 있어 어 와 파랑 뭐야! 미쳤는데 형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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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두 번째 거 빨강 걸릴 거 같은데 와 조각 두 개 와 파랑 너무 좋다 근데 배율이 살짝 맛있네 음 산배율이 좀 많이 안되네 배수가 음 곱하기 삶 너무 좋다 어 저거 초록색 하나밖에 없는데 오 좋아한게 아 근데 빨간색 조각말고는 안뜯네 아직 13분도 남았어 13분도 남았어 13분도 남았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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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파랑 어어어 깔끔하다 깔끔하다 동복사 오진다 동복사 오진다 동복사 오진다 골파랑 골파랑 곱하기 3 두개 12번 남았다 아직 12번 남았다 와 와 시바 미치 이번 게임 미치 아 초록색이 뜨네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저거 안되나 와 파랑 너무 좋다 아 아 캡이야 오케이 곱하기 3 두개 어 저거 보고 아 까비 아 놀래요 와 나이스 축복받은 인데 나이스 아니 근데 그거야 내가 키는 거 아니야 아 파는 거구나 어 난 아까 떴는데 근데 빨간 톤이 2만 골드야 어 2만 골드 아 여기서 본인 것도 띄울 수 있잖아 어 와 아직 10번 남았네 와 와 근데 장비는 진짜 잭팟 터지면 그냥 미쳤네 그냥 대박이라니까 이거는 장비는 말이 안 돼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곱하기 2 3 5 아 마지막에는 빨간 거의 안주더라 와 저거 초반에 떠야돼 아 어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에 거의 안줘 음 아 8번 남았어 어 여유로 아 저거 오늘 방송 좋니 잘했다고 럭키 터졌다 아 말도 안 된다 어 깔끔했다 곱하기 3 2개 어 저거 두 번째 거 어 어 아 나 어파른 3개야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뭐야 와 와 돈복사 개고치는데 아 진짜 오늘 80도 달 거의 거의 700 700 이득 봤어 말도 안 돼 이 정도면은 뽑기를 몇 번 했는데 히든에다가 저 두 번째 거 빨강 빨강 빨강밖에 없다 아이가 근데 씨바 파랑구 나이스 와 뭐야 씨 뭐야 여러분들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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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까 우리가 이거 처음에 돌리기 전에 몇만 골드였죠 여러분들 네 아 이거 끝나고 계산하면 되겠다 응 끝나고 아 빨간색은 진짜 안 좋은데 거의 아 뜨기 힘들지 8.4만 어 8만 시작 아 빨간색 저거 첫 번째 뜰 거 같은데 아 까비 중퇴됐는데 아 스톱 아 아 4번도 남았어 응 아 어어 아 너무 이쁘다 붐준아 나 사랑스러워 아 아 빨간색 3개 안 주나 어 어 안 주나 아 아 까비아 안 주나 빨간색 3개 되면 진짜 와 이거 제일 많이 뜬 게 빨간 몇 개죠? 한 6개였나? 7개였나? 아 근데 너무 이득이다 개이득 봤다니까 진짜로 와 곱하기 3개 4개다 하나만 하나만 절대 됐다 아 아 아 아 아 두 번 더 남았다 두 번 더 남았다 응 일단 한 개 받았고 파란색 존나 많이 떴어 어 배당 좋다 어 배당 좋다 아 저 빨간색 아 아 아 이거 하고 한 번 더 있다 아이가 응응응응 어 죽다 됐어 죽다 됐어 빨간 하나만 더 받자 하나만 내가 낄 수 있는 거 하 와 잠시만요 빨간색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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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빨간색 하나만 주네 조각 두 개 주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마지막 빨강 줄 것 같은데 흠 흠 흠 마지막 빨강의 따이가 따악! 마지막 빨강의 따이 아 뭐야 아 저게 넘어가 아 까비까비 아 근데 개듣봤어 더 봐 와 파랑 뭐야 10개 넘겨봐 와 미쳤따 아 이거 3개였네 조각 아 자 나가봐 골드 계산하니 보자 지금 7.9만 골드거든 응 정확히 다 팔아봐 장비 뭐가 나 와아 11만 골드 아 이빈 알 약간 남았다 빨간 거 안 팔았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간 거 안 팔았잖아 저 팔아파아 아니 그거 바로 팔 수 있어 아까 어디있나 아 진짜? 어 저거는 그냥 그거에서 빨간 거 안 팔았잖아 어 그거 팔면 돼 팔면 돼 어? 시발 찾았다 시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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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어 더블클릭 어 판매? 와 미쳤다 시발 21만 골드 21만 골드 오늘 3만 골드 시작해가지고 싹 나고 마지막에 21만 골드? 전설 진영으로 마무리할까? 좋다 봉지야 너무 좋다 전설 가자 아니 이미 이득 봤어 아니 장비를 더 뽑자 그냥 쪼 그냥 5만 장비 뽑고 마무리하자 내 말 믿어라 시발레나 그렇죠 그래 이거 어차피 해봤자 뭐 아 여러분도 인정? 응 그렇죠 그렇죠 뽑기마자 가자 좋다 다음 숙제 때 15만 개로 어? 야부지게 할 수 있어 어 야부지게 하면 되지 응 와 돈복사 개워졌는데 여러분들 오늘 진짜로? 80만원 80만원으로 80만원으로 아 진짜 80만원은 진짜 이거 구약 아니라 700이상이 급박스 응 진짜야 와 와 개미쳤다 근데 거의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 여러분들 80만원 쓰고 이렇게 됐다 이거 1번 와 근데 잭팟씨 한 번에 떨 아 한 번 더 바라는 겁니다 욕심인가? 아 엏 아 뭔가 잭팟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와 와 너무 잘 떴 근데 지금 으어 그 띵 할 때마다 막 그 왜 이렇게 울렁거리노 이게 막 어? 어? 아아 아아 될 줄 알았다 아아 아아 와아 It looks like a good one 2,3,4... 아 2,4,5 이렇게 뜨던데 15만까지 안 뜨면 딱 깔끔하게 그만해라 내가 봤을 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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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다 썼다! 근데 오늘 진짜 개 득 봤어요 말이 안 돼 지금 장비 뽑기를 이 정도로 돌리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돼 장비 한 번 돌리는데 1000골드 거든요 여러분들? 음.. 분령 좋다 1000골드만 얼마고 10만원인가? 아.. 뭐.. 1000골드가 10만원이야 얼마고? 5만원인가? 아 3만원인가? 모르겠다 와아아아!! 와아아아!! 씨발! 이거 미쳤다! 뭐가 오늘! 오늘 뭐야! 이걸로 간다? 응 아 당연하지 못하네 와 씨발! 아니 이거 보고 오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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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담배드 사이프잖아 아니 이 색 뽑기 왜 이렇게 잘해요? 남의 건 잘한다 뽑기 존나 잘하네 이 새끼가 어? 아 놀래요 장비 장비 조각 고박 귀신과 재물의 신의 콜라보 무차다 와 씨바 그러니까 아 배당 너무 깔끔하다 좋다 아 근데 파란색이 아 근데 아까 진짜 파란색이 파란색이 존나 잘 뜨는 거였구나 아까 파란색이 말도 안 돼 이게 원래 정상이야 맞죠 여러분들 아 파란색이 존나 잘 뜨는 거였구나 아 원래 이게 정상이야 와 배당 미쳤는데 근데 이거 씨바 그러니까 막 확률 조정 들어갔나 어 어 와 놀래요 저게 너무 많아 맞지마니 거의 안주더라 어 빨강색이 모금 6만원 아이가? 여기지 6만원이 도지 와 저 두 번째 아 첫 번째 그 무조건 파란아닌 빨강이 저게 넘어가? 아 파란색이 존나 잘 뜬거였네 아까 아 10번을 20번 하지 말고 좀 그 한 좀 배당을 좀 높여 따는걸 할걸 그랬나 나 이미 이득이야 아 좋다 바랑 너무 좋다